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 개망의 세미 파이널 저는 아직 목말라요. 없던 욕심도 생기고 해보려고요. 이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승리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저의 피처를. 쇼미더머니 결제했던 분도 오늘 다 여기 와주시됩니다. 약간 동창의 느낌이에요 오늘. 쇼미더머니의 신 갓갓갓. 내한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죠. 클래스는 어디에 안 간다고. 별들의 대장치. 알고 아주 충격적이죠. 공연을 보고 혈이 뚫렸어요. 불잼이라는 거예요. 팀 배틀에 이어 또다시 대결 상대로 만난 슈퍼빌 루필. 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자신감은 있지만 지금 좀 불안불안해요. 제가 떨어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죽게 살기로 만든 노래예요. 우승하는 돈의 밥은 아니지 여기서 진건 제도 전분이니 흉이 저런 아름다운 빨낸. 자기들과의 차이를 이만큼 걸린 눈. 오늘 충분히 걸어볼 만하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될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최종 결과. 다섯 표 차이로 승패가 달렸습니다. 다섯 표 차이로 승패가 달렸습니다. 다섯 표 차이로 승패가 달렸습니다. 다섯 표 차이로 승패가 달렸습니다.